오늘 오실 셰프님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댓글창에서. 엑스피어드원! 안녕하세요, 소리비입니다. 나만의 매력 포인트, 골드. 약간 제 이상형이에요. 서버리 보고 싶어요. 서버리드 사랑입니다.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로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보여요, 영어로 나이스트 미치유 이런 것처럼. 누구야예요? 중요한 누나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셰프 분을 초대를 했어요. 오늘 오실 셰프님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댓글창에서. 인도네시아 셰프 분을 초대한다고? 그럼 알려줄게, 일단 알려줄게. 스낭 브루뚜무 등한 안다. 스낭 브루뚜무 등한 안다. 오케이, 오라 하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스낭 브루뚜무 등한 안다. 바로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의 1, 20분 들어와 주세요. 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BSN, BSN.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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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X, B1, 안녕하세요, 서버리입니다. Let's go. 리오가 신콩 레스토랑의 나이국이 신콩 레스토랑의 견해가 있을 법하신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은 조금 더 기대를 할게요. 인도네시아 셰프와 홍콩의 이런 맛을 어우러진 또 새로운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리오 씨가 인도네시아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나시꼬레 아~~ 나시꼬레 자이안 씨가 안 해줬어요? 이번에 해봤어요? 나 해봤어요 근데 완전 인도네시아 음식이 아니고 그냥 인도네시아 음식 자이안 스타일 그 산발 올롯 네 산발 올롯도 했었어요 이걸 했다고요? 직접? 네 맛있었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불러요 아니 맛있어 맛있어 솔직하네 일단 그럼 바로 이력서로 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랩의 상이에요 상 그리고 개인기가 상인데 어떤 개인기가 있죠? 진짜 많나요 특히나 진짜요? 진짜 많아요 몇 개만 몇 개만 바로 몇 벤 그래디면 센사리 때 랩의 상 랩의 상 우와 뭐야 배웠어요 이거?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우와 전 개인적으로 이거 음악을 따서 나중에 완성된 음식이랑 이렇게 해서 심쿵 음식 바로 리오씨 꺼를 제가 읽겠습니다 소속 그룹 소디에 노래 랩 중 개인기 하 그 다음에 희흥희 이건 왜 왜? 그냥 하 하 정말 하다 아 아무것도 뭐 있어요? 이런 거 개인기 있어 이런 거 개인기 아 균형 한쪽도 돼요? 그러면 이쪽만 그 안 돼요 요리도 중이네 중이면 인도네시 음식 많이 해보셨죠? 뭘 잘해요? 인도네시 음식 인도네시 음식 나시 가시 사양 밥에다가 사랑을 투과하는 그냥 계란 그리고 산발밥 같이 비빔 포인트가 산발 아 살짝 한국어로 치면 한국 그 버터계란밥 이렇게 간편하지만 이제 만족스럽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음식 간장게장 맞아 간장게장 어제도 홍자 먹었어요 맞아요 홍자 가서 먹었어요 이게 홍콩에 비슷한 게 있네 없어요 그냥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간장게장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와서 진짜 맛있어요 취미가 작고 그리고 또 드로잉 그림도 잘 그리세요 잘 그리세요 진짜로요? 예술 같은 느낌 근데 그림 잘 그리신다기에는 이렇게 눈이 너무 대충 그리셨거든요 스테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귀엽게 별명이 왕자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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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나만의 매력 포인트 얼굴 근데 진짜 자한 씨도 너무 잘생겼지만 리우 씨도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제 이상형이에요 네 팬들에게 한마디 소브리들 사랑해 이거 직접 한번 카메라로 해주세요 소브리들 사랑해 제가 봤을 때는 이력서 저는 패스입니다 어떻게 패스입니까? 이름 자연서부터 이따 패스입니다 거의 뭐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은 진짜 오늘 최고로 귀한 인력이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음식다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대합니다 그죠? 본인이 기대하신다고 본인도 기대하는 거죠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디엑분들이 10월 30일에 앨범을 발매했어요 이번 신곡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옹니펀입니다 우리 신곡 레스토랑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선보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오세요 나오세요 오늘 우리 자연 씨와 리우 씨를 신곡 레스토랑 명의 제포로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주문이 바로 들어왔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오늘?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 그건 아이암그라운드 아이암그라운드 아이암 그거 말고 네 뭐 맛있어요? 어 뭐 당연하죠 브라잇치킨처럼 근데 튀긴 닭인데 향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많이 먹어봤다니까 바로 그럼 만들어 봅시다 다른 이제 한국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연 씨 이거 이름 뭔가요? 방왕메라 방왕메라 그렇죠 자해 자해 런쿠아스 런쿠아스 자발 네 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120이 넘어가면은 네 경황등이 울립니다 아이암고랭 레쿠아스 저희가 히든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이게 벌칙이 아니라 소블리에를 위한 무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좋습니다 이거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 그래도 왕자니까 확실히 뭔가 조금 더 잘 아는 느낌이 딱 오네요 재현 씨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좀 어렵다 그쵸? 말투가 너무... 좀 어렵다 재현 씨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리오 씨를 좋아해요? 네 어떤 점이 인도네시아 분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리오 씨에 대해서 어떤 거? 나도 몰라요 근데... 근데... 네 좋아는 하는데 네 좋아는 뭔지도 모르겠다 네 맞아요 마성에 이끌린 애교를 만나요 혹시? 리오 아 그래요? 리오 씨! 애교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 진짜랍니다 애교하면 저게 올라갈 수도 있어 막 애교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기대를 한다니까 이게 우리 안 볼게 우리 그럼 안 볼게 아래 안 볼게 오히려 심박수가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럼 자이언 씨는 어떻게 애교가 많아요? 애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평소 안 해가지고 자이언 씨가 한 번 네 인도네시아의 애교 네? 아유 좋아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히려 심박수는 왜 80으로 이렇게 점점 안정적으로 되는지 네 더 편안해지셨어요 우리 리오 씨는 홍콩에서 왔잖아요 네 한국 온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2년 됐어요 2년? 네 형제 있어요? 누나? 누나? 어 누님도 되게 미인이세요? 네 야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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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 세계 공통 현실 남매네요 누나 있어요? 저 누나 있죠? 나도 누나 있어 저는 너무 공감돼요 죄송합니다 누나 진짜 완전 예뻐요 우리 자이언 씨 리오 씨 요리 중요하지만 그렇지 이렇게 말도 없이 요리를 하면 서블리 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거든요 서블리들 정신 먹었어요 오 봐봐 지금 또 올라가잖아 봐봐 조금만 더 하면 비비지면 자이언 씨도 자이언 씨도 오! 백상! 아쿠상가상상상 칼리안 I love you so much I hope we can meet you 아 뭐가 없을까요 이거? 중국노래 좋은 노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매우 주지 우회근가이 슈민윤주의 하우다 암파이 가보았다 아쿠 빈밤 가보았다 아쿠 그리사 이기라사냐 가우 자리 밀리고 가우 자리 밀리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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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자 자 120 처음으로 넘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스피드 퀴즈를 스피드 퀴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4 4 스키 아 이건 뭐야? 패스 어 이거는 심지 아 넥스테라이블 어어 오케이 스타 어 유진 예 아 아이플 오 네 오 오 어 이지아이돌 아 이지아 아 이거 아 아 아니 근데 보니까 리오씨가 굉장히 걸그룹 춤을 잘 추시는데 네 좀 좋아요 우극 꺽진 자신 있는 거 몇 개 보여주세요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거 아 아 아 아몬 아 아 아 아 아 diret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좋네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한 이 모든 시스템적인 거 다 알고 계시네요 확실히 알고 만든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다르네 맞아요 자 이제 완성 됐나요? 네 됐습니다 완성! 이 음식의 이름을 지어야 해요 알았어 아이암 런크와 소디엥 아이암 런크와 소디엥을 줄여서 알르소 알르소로 알르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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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스단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누 누누 네 이름이 윤 윤 바로 시시까지 한 번 해주세요 윤 씨랑 누누 씨 한번 드셔 보세요 이런 느낌이 바로 보여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 네 이씨 우누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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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이안 루마이안 루마이안은? 코랑 가름지 소금이 모자란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누누씨랑 윤씨도 드셔보셨는데 한번 리오씨도 시식해보세요 너무 고소해 맞아 소금 네, 소금비로 해요 이제까지 맨날 짜다가 처음으로 싱겁다 또 저기 오셨으니까 우리 쏘데이의 우리 친구들이 선물로 준비했다고 해요 짜잔 일본 디스 뉴 다운로드 네 루마이안 루마이안 오늘 어떻게 저희 신곡 레스토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고 그 MC 두 분도 너무 저희는 저는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